안녕하세요 다들 들어오고 계신가? 어! 떴다 떴다! 어머 떴다! 어머! 제목... 제목이 잘 설정 됐나요? 여러분 제목이 뭐죠? 타이틀! 타이틀 뭐죠 타이틀? 이 영상의 타이틀 제가 슈타임으로 해놨는데 수종과의 수다타임 잘 나오나? 슈타임으로? 잘 나오는건가? 슈타임 되어있죠? 그쵸? 슈타임이에요 슈타임 슈타임 저도 사랑해요 제가 지난번에 보이스 라이브를 했잖아요 첫 라이브로 보이스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음...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제가 어제 딱 이렇게 말을 했는데 셀프 메이크업을 좀 연습하고 해서 이제 화장이 잘 되었을 때 셀카와 라이브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익힐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양이 귀 고양이 귀 밥 먹었어요 뒤에 약간 약간 보이긴 하는데 네 에헤헤헥 죽 먹었습니다 죽 에? 메이크업 혼자 했어요 메이크업 어때요? 제가 사실 꾸미는 거에 약간 좀 소질이 없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좀 잘 됐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뻐요? 다행이다 수종이 형 하이하이 수종이 형 형이요 어이 동생아 형이라 했더냐 내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 맞지? 형, 누나, 언니, 동생 다 되어 드릴게요 뭐 남동생, 여동생 내일 다 되어 드릴게요 노아무게 나왔어 노아무게라뇨 하이하이 제 이름을 아직도 모르시다니 전 노유나, 유나 노수종, 노종수 아니면 안 봤습니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줌 먹었어요 아, 여러분이 이제 제가 요즘 이렇게 사랑니 오, 좀 부었죠? 조금 부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봐봐요 여기 오른쪽 여긴 이만큼인데 여긴 이렇게 부었어요 이게 어제보다 또 오늘 부었더라고요 어제 좀 운동을 해서 그런가 좀 땀을 흘려서 그런가 오늘 좀 부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사랑니를 부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약간 겁 제가 원래도 잘 막 그렇게까지 붙는 체질이 아니에요 얼굴 특히 뭔가 얼굴이 막 그렇게 잘 붙는 체질은 아닌데 붓기도 좀 잘 빠지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그니까요 제가 운동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뭐 근데 어떻게 운동 음 했어야 됐어 하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그래서 제가 막 잘 붙는 그런 체질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조금 이게 그나마 부은 거예요 이게 어제보다 좀 더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은 밤이잖아요 그래서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밤이라서 어? 이렇게 하면 더 다르죠? 봐봐요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달라요 이게 오 메추리알이 계란이 됐네 아 감사합니다 예이 계란으로 그레이드 모르겠다 좋은 건가 저는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거라면 뭐 계란이든 메추리알이든 타조알이든 다 좋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조금 부었다 여기가 부었어 여기가 여기가 볼에 사실 막 그렇게 살이 막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 살이 생기면서 부었지만 일시적인 거지만 생기면서 조금 귀여워졌다 아 아 이 사랑니를 뺀 이 기간 한정으로 조금 귀여워졌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응? 인정 아유 감사합니다 수종이 타조알 됐네 맞아요 타조알이든 계란이든 메추리알이든 다 똑같은 알이죠 뭐 거북이알도 돼? 거북이알 좋아요 거북이알 네 거북이알 거북이알 좋아요 거북이알 거북이알 네 거북이알 거북이아도 돼 괜찮고 뭐 뭐 알이면 뭐 다 동글동글하니까 네 매끈매끈하고 뭐 대충 뭐 얼굴형 예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오늘 토크 주제는요 아 그냥 뭐 사실 딱히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얼굴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얼굴이 이렇게 노출을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께 제 오늘 메이크업에 대한 뭔가 좀 만족도 조사와 그 다음에 뭐 그쵸 TMI도 있고 지난번에 보이스라이브 때 보이스라이브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썰을 막 풀다가 얘기를 못한 썰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에서 귀신을 만난 썰인데 이게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이것도 말을 하려고 이렇게 또 키기도 했습니다 사랑니 이슈도 있었고요 그냥 여러모로 저의 이제 저의 근황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제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졸려요? 아직 졸리면 안 돼요 저 아직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졸리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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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아 이거는 잠깐 언제였지 아 이거는 이 일은 아 이 일은 음악중해시 어 잠깐 꺼졌다 안돼 너가 있어야지 내 얼굴이 밝아 좋았어 약간 조명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앞에 있거든요 컴퓨터 아 이게 그래서 언제적 얘기냐면 아 지금 약간 헷갈린데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일본에 그 그 호텔 이제 갔다 말이에요 갔는데 어 민주랑 룸메이트였어요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이랑 룸메였을 때는 그 웃긴 썰이 있었고요 그 전이긴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민주랑 룸메였거든요 그날 민주랑 룸메였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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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호텔이 좀 뭔가 약간 으스스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뭔가 사실 뭐 모든 호텔이 다 그런가 싶기도 한데 근데 약간 조명도 직접 조명이 아니라 약간 간접 조명이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무드등 위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호텔 방 자체가 뭔가 막 그렇게 화난 호텔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어 이제 그냥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그냥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뭐 그냥 뭐 가위에 눌려서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그냥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이렇게 쓱 보니까 침대와 침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더블 배드가 아니라 싱글 배드 싱글 배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었고 아 지금 사랑니를 빼가지고 약간 발음이 새거든요 그거 그 점 이해해주세요 고멘 아무튼 그래서 그 딱 이 사이에 있었는데 이 사이 공간에 뭐가 있어 약간 남자 애기가 있어 근데 막 엄청난 어린 남자 애기도 아니야 그냥 한 여덟 아홉 살 쯤 되어 보이는 그런 남자 애기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주호 안에 나오는 토시오라는 귀신 알아요? 약간 그 토시오 같이 뭔가 얼굴은 못 봤어요 제가 얼굴은 못 봤는데 뒷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간 좀 이런 단정한 바가지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머리를 하고 이게 약간 흰색 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조명이 다 꺼져 있으니까 사실 색깔을 구분하긴 어려웠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저에게 뒷모습을 보이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뭘까 했죠 저는 사실 귀신을 믿지만 귀신을 믿지만 제가 그날 전까지만 해도 그날 그 침 눈을 뜨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믿지만 내가 그 귀신을 봤다는 그 사실을 뭔가 약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저게 귀신인가? 싶기도 했어요 봤는데 그냥 아 여기가 일본이기도 하고 좀 뭔가 잘못 뭔가 뇌에서 뭔가 잘못 신호를 줘서 지금 내가 뭔가 다른 물체를 또 안경도 안 쓰니까 제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안경도 벗고 렌즈도 빼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후릿해요 난시도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려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흐릿하니까 아니 내가 뭔가 잘못 본 것 같다 그냥 더욱은 귀신이 아니라 뭔가 좀 잘못 본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 그때였다 그 저희가 메자마시 일본에서 메자마시 아침 방송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전날 또 스케줄 일찍 끝내고 밤에 좀 일찍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자마시 할 때였다 맞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그 헤매를 받으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썰을 또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하고 이제 멤버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이렇게 썰을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냥 다들 무섭다 무섭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제가 뭐 그냥 근데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살면서 한 번도 귀신은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잘못 본 것 같아요 이러고서 그냥 넘어갔던 썰이거든요 근데 원이랑 룸메이트를 했을 때 있잖아요 그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었던 날 그때 사실 무서운 사건도 하나 일어났어요 진짜 무서워 제가 귀신을 본 적도 없지만 가위에 돌려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 원이랑 룸메이트였던 그날 그렇게 막 새벽 막 아침 아침 뭐 아홉신 줄 알고 막 막 난리를 난리를 쳤어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막 아 웃기다 웃기다 하면서 하고 잤어요 또 잤는데 뭔가 이렇게 또 그 침대 속으로 매트리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엄청나게 가슴이 쿵쾅대고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막 막 아 그리고 몸이 안 움직여지는 안 움직여지는 것도 그런 건데 일단 숨이 너무 안 쉬어지고 저 진짜 숨이 아예 안 쉬어졌어요 숨이 너무 아예 안 쉬어져서 와 나 진짜 이대로 죽는 건가 싶을 정도로 호흡 자체가 안 됐었어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제 주변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 감정이 막 들었어 너무 무섭구나 지금 심지어 너무 쿵쿵 끼고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입은 안 움직여져요 입이 입으로 호흡하면은 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입이 안 벌려지고 입이 안 벌려지고 코도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제가 딱 뭐지 가위에 눌려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원희가 가위에 좀 자주 눌리는 편이거든요 잠꼬대도 있고 그래서 원희가 어느 날은 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 언니 이게 가위면은 이게 본능적으로 가위가 뭔지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뭐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들고 막 그런데요 이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가위인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잘 잘 제대로 깨어나지 않으면 몇 번이고 계속 눌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서든 깨야지 하는데 너무 안 깨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속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면은 깨진다 근데 애초에 이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딱딱하게 굳어서는 무슨 쥐 났을 때 굳은 것처럼 쥐는 아프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로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묻음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막 엄청 화를 냈어요 약간 어떤 뉘언스로 화를 냈냐면 이 가위를 깨는 방법도 다양한데 저는 엄청나게 화를 냈거든요 야 야 내 눈앞에 많이 귀신 있어요 야 야 그럼 내가 너 따위가 무서울 줄 아니? 야 말이 되니? 너는 귀신이고 난 사람이야 어? 난 진짜 하나도 안 무섭고 너는 어? 니가 내가 설령 뭐 눈을 떴어 니가 내 눈앞에 딱 있어 그러더라도 나는 절대 너 앞에서 쫄지 않아 난 너 앞에서 쫄지 않아 너는 전혀 무섭지 않고 어? 너는 나에게 함부로 해를 가할 수 없어 약간 이 마인드로 경고하 귀신한테 경고하는 마인드로 너가 감히 나를? 이런 마인드로 했더니 또 깨졌어요 했더니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구의 주위를 봤더니 눈부터 먼저 떴어요 어떻게 해서도 눈을 뜨려고 해가지고 눈을 막 떴어요 조명도 제가 약간 호텔에서 무서워가지고 잘 때 조명 켜고 자거든요 근데 조명도 잘 켜져있어요 조명도 잘 켜져있고 어 괜찮네 아무것도 아니네 귀신도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날 좀 그때 피곤한 스케줄을 소화했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래서 좀 몸이 피곤해서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좀 몸이 피곤해서 그랬나보다 하고서 이렇게 또 잤거든요 근데 하 참 원희가 말해준 말 하나를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 언니 가위에 제대로 깨지 않으면 언니 그거 계속 눌려야 했는데 왜그냥 하고 바로 눈을 감았어요 아무것도 없네 하고 바로 눈을 안돼 넌 꺼지지마 넌 일어나야지 그치 아무튼 그래서 이러고서 그냥 다시 잔거에요 그러니까 진짜 눈을 감고 한 30초 뒤인가 또 눌렸어 더 심하게 눌렸어 와 이건 진짜 진짜 너무 심해요 안 깨져 안돼 아무것도 안돼 또 했죠 또 눈앞에 혹시 모를 귀신과 귀싸움을 했어요 혹시 모를 귀신과 또 귀싸움을 했어 또 협박을 했어요 너 말이야 너가 지금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네가 내 눈앞에 있잖아 그럼 너는 하늘로 승천도 못할 줄 알아 너 여기 계속 떠돌고 싶어? 너 하늘로 가야지 내가 보내줄게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지마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네가 내 앞에 있잖아 그럼 너는 영원히 여기에서 보물게 될거야 너 내가 용서 못해 너 내가 용서할 줄 알아? 절대 못해 이러면서 엄청나게 또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했더니 또 깼어 이제 저만의 그 가위에 눌렸을 때 대처 방법이 생겼어요 그때 이후로 생겼어요 저는 귀신을 상대로 눈을 감고 있을 때 이게 귀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또 파워 N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눈을 감고 있을 때 근데 이때 딱 그렇게 막 너 말이야 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협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평온한 거예요 저는 멀쩡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두 번째 하고 나서 기운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하고도 싸우면은 너무 깃발리잖아요 원래 싸우는 자체가 되게 에너지 소모가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와 싸우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귀신하고 사람하고 싸워도 힘든데 하물면 귀신하고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귀신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막 눈 감고 이렇게 너! 이러면서 협박하니까 너무 기가 빨리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깨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어 아 너 지금 또 자면은 분명히 세 번째 가위를 눌리게 될 거야 이러면서 알고 있는데 아 너무 눈이 감기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겨울 까마버렸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또 눌렸어요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약하게 눌렸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저 스스로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눌리는 걸까 아무것도 없잖아 유나야 왜 자꾸 눌려 왜 피곤해 그냥 제대로 좀 깨거나 제대로 좀 자 이러면서 제 자신에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또 깬 거예요 어찌됐건 화를 좀 내야 돼 그래서 깨가지고 깨가지고 한 또 또 30분 동안 폰을 했어요 폰을 하다가 뭐 원희 씻는다게 아우 그래도 빨리 씻어라 원희한테도 가위살 얘기해주고 그래서 원희 뭐 원희 또 그 9시 이후로 또 알람을 맞춰놨더라고요 또 알람이 울렸어 그래서 그거 듣고 이제 원희 깨우고 씻기 씻기를 이렇게 들여보내고 가위살 얘기하고 이렇게 30분 동안 폰하다가 잤더니 괜찮아졌어요 아주 꿀잠을 찾답니다 근데 또 무서운 얘기 하나 더 있어 아까 민주랑 룸메이였을 때 토시오 같은 남자의 괴물이래 귀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랑 이제 연결되는 그 후속이 등장합니다 뭐냐 이 썰에 비하인드가 등장했어 뭐냐 이게 진짜 무서워요 난 난 내가 잘못 본 건 줄 알았죠 근데 귀신이었던 거야 어떻게 알았냐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 믿지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난 그게 당연히 또 안경도 안 썼으니까 난 내가 그냥 잘못 본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한참 뒤에 또 뭔가 일정이 있어서 일본을 또 갔을 때였는데 그때 갑자기 헤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나씨 그때 얘기한 그 호시오 닮았다는 귀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날 유나씨가 너무 무서워할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저도 그 똑같은 귀신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어쌤이 머리를 해주다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가 본 게 난 가짜라고 믿고 지금까지 가짜라고 믿고 난 내가 잘못 본 거야 내 내 내 신호가 뭔가 잘못 이렇게 줘가지고 내가 좀 착각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헤어쌤이 자기도 똑같은 귀신을 봤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찐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진짜 귀신인 거잖아요 이러면 근데 얼굴도 얼굴 못 봤대요 똑같이 뒷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었던 뒷모습만 그 당일날 그 당일날 그 호텔에서 그리고 다른 헤어쌤은 가위에 놀렸어요 그날 그 매장하시 그날 저는 귀신을 봤고 다른 헤어쌤도 저랑 똑같은 귀신을 봤고 다른 헤어쌤은 또 다른 헤어쌤은 가위에 놀리셨고 아 진짜 그때 그 뒷얘기를 제가 들으면 안 됐어요 근데 들어버려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방은 정말 쓰기 싫은 거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로아랑 또 룸메이트였거든요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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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때 또 다음 기간때 이로아랑 룸메이트였는데 그때 그래서 로아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같은 호텔이었어요 그 매장하시때랑 로아랑 룸메였을 때 같은 호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아 언니 뭐 그때 여기 호텔에서 그때 막 귀신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맞아 헤어쌤도 귀신 보고 어 맞아 이러면서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둘이 그때도 더블 배드였거든요 아 싱글 배드 싱글 배드 이렇게였는데 그 싱글 배드 하나에 가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붙어 붙어가지고 잤어요 무서우니까 붙어가지고 이렇게 잤는데 로아가 막 다음날 일어났다니 좀 처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아 왜 그래도 잠 못 잤니? 이랬는데 언니 저 가위 눌리고 또 거기서 언니가 얘기해준 쏠 들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가위 눌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우다다다다다다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그 귀신 남자의 귀신 있잖아요 아까 말을 못했는데 남자의 귀신을 이렇게 보다가 감았는데 아 좀 더 소리가 리얼했으면 좋겠네 하면서 달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배드 배드 있으면 이 사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이 있거든요 여기가 현관이에요 그 현관으로 하면서 달려나가는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거까지 얘기를 했어요 로아한테 근데 로아가 보지는 못했는데 무서워 왜냐면 무서워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보진 못했는데 소리 귀는 열려 있잖아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면서 나가는 소리를 하면서 저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돋고 너무 무섭다 이랬죠 근데 사실 저는 그날은 로아랑 같은 침대에서 이렇게 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상당한 꿀잠을 잤습니다 편안한 숙면에 취했고요 그렇습니다 응? 근데 진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 같아 저는 이렇게 좀 무서운 잠깐만요 어 오케이 저는 이렇게 좀 무서운 일들이 사실 뭐 이렇게 뭐 귀신을 보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이전까지는 가위를 눌려 본 적도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으니까 사실 그냥 아 무서워 무서워 하지만 나에게 직접 경험을 준 일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먼 일인가 세.. 먼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멀지 않아요 바로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새끼손가락 누르기 뭐 이렇게 해보기 뭐 다양한 가위를 깨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 약간 한 가지 또 방법을 추가를 해드리자면 오늘의 팁 여러분 가위에 눌렸을 땐 안 돼 너 넌 안 돼 일어나 그렇지 가위에 눌렸을 땐 여러분 시원하게 싸우세요 눈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대와 시원하게 한바탕 하세요 네 뭐 욕을 하시든 뭐 막 막 마음속으로 주먹질을 하시든 눈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 상대한테 시원하게 그냥 야 너 이러면서 협박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금방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했더니 약간 목이 마르네 물 좀 마실게요 재밌죠 너무 재밌죠 여러분 무서운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아 지금 어 뭔가 에어컨이 고장 나셨거나 선풍기가 고장 나셨거나 이렇게 지금 더위에 어 더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더위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죠 여러분 하트 귀신 얘기하고 하트 ip eh 으어 하트 이 날씨 에어컨 고장 나는게 더 공포스러운데 아 그쵸 그래서 요즘 날씨 너무 덥더라구요 표정 이야기는 꿈이었어 귀신도 반한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동안 왜 귀신을 못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렸어 뭐냐면 제가 저희 그룹에서도 저만 혼자 파워 2잖아요 저 파워 2니까 그리고 이게 방송에서만 텐션이 높은게 아니라 저는 그냥 사실 이런 현실에서도 텐션이 높아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막 텐션이 높으니까 이제 귀신이라 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의 길을 이렇게 빨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냥 그 사람의 그 기운 그래서 그래서 사람 자체는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는 기가 있는 존재란 말이죠 기가 있으니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귀신은 그 기를 빨아들이려 오는 거고 근데 그래서 사람도 기가 허한 사람이 뭔가 좀 좀 기가 약한 사람이 귀.. 뭔가 좀 가위에 잘 눌리고 귀신을 더 잘 보고 약간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근데 난 기가 너무 센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높아 난 완전 파워 기야 난 완전 파워 그냥 기 파워 전 그냥 그냥 파워 기에요 파워 기 너무 슈퍼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은 엄두도 못 내는 그 정도의 슈퍼 기인거지요 저는 그래가지고 막 저를 막 이렇게 막 빨아들이고 싶은데 어우 넌 안되겠다 약간 이런거죠 평소에 텐션이 너무 높으니까 평소에 에너지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오히려 제가 개를 빨아들이면 더 빨아들였지 안그래도 없는 애를 귀가 귀가 없어서 귀신이 된 애를 안그래도 내가 빨아들이면 이렇게 빨아들였지 절대 내가 막 진짜 귀가 너무 죽고 이러지 않는 이상 얘는 절대 날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번도 영에 관련된 걸 못 본 것 같아요 뭐 그때는 그때는 그땐 본 게 그때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 이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때 이후로는 한번도 못 봤어요 뭔가 피곤해서 그냥 그때 잠시 기가 허해서 잠깐 찾아온 친구 같아요 제 곁에 이렇게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전 진짜 그럴싸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너무 외향적이고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감히 귀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심지어 가위를 깰 때도 뭔가 얌전하게 깨는 게 아니라 너! 너 말이야! 너!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깨니까 귀신이 제 생각엔 저에게 단단히 귀가 눌렸어요 지금 네 이제 걔네들끼리로도 걔네들끼리도 뭐 소문이 나겠죠 노유나 제 근처엔 가지 말아라 쟤는 안 그래도 에너지가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약간 귀가 약해지니까 보잖아요 귀신 보는 것도 그렇고 가위 눌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원래 평상시에 너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에너지가 잘 때 마저도 남들에 비해 에너지가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래서 잘 때도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가위에 기껏 가위에 눌리게 했더니 자기한테 하는 말이 너 너 이러면서 막 화를 내 너 내 눈앞에 있으면 너 너 너 말이야 너 이러면서 막 화를 내 얼마나 무섭겠어 상대를 잘못 골랐구나 하고 가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귀신이 좀 키가 약해서 귀신이 좀 자주 보이고 뭔가 아니면 뭐 가위에 잘 눌린다 하시는 분들 일단 최대치로 화를 끌어올리세요 나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온 세상의 모든 분노를 다 자기한테 끌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에너지를 발사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이상 대처법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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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방송이 슈퍼방송이 너무 재밌고 무서웠어요 그쵸 슈퍼 이끌린 귀신 그러게요 제가 원곡자라서 그런가 재밌어하니까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혼자하는 캡처타임 가겠습니다 혼자하는 캡처타임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지 뭐해 뭐할까요 무슨 포즈 해볼까요 윙크 윙크 아 윙크 모카가 윙크를 잘하는게 너무 부럽더라구요 보통 저는 이렇게 여기도 눈이 이렇게 약간 감겨지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깜빡 이렇게 뭐라 그래 아무튼 눈의 크기가 좀 작아져요 이렇게 근데 모카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만 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구요 저는 절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 최선의 윙크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쪽 윙크까지 오케이 개 강아지 강아지 귀 어때요 음 로아가 만든 모치 포즈 아 이거죠 그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 해가지고 잡는 거 잘 만들었더라구요 말투 뭐야 내가 해놓고 더 이상했다 이렇게 이렇게 안돼 너 자진 마 일어나 그렇지 메추리알 메추리알 메추리알이 어떻게 하는거죠 메추리알 포즈에요 뭔가 이렇게 메추리알 모양을 만들고도 해볼까요 얼굴이 잘 들어 어떻게 하면 얼굴이 잘 타원형을 만들고 이렇게 하 잘 안된다 이거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뜸 여러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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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갑자기 진행 네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제가 열심히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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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땜 개방하듯 풀어드릴 테니깐요 그때도 많은 많은 관심과 많은 댓글과 많은 하트와 많은 뭐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만 여러분도 좋은 꿈 꾸시고 아직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 추천 저녁 메뉴 추천은 전 쫄면이나 비빔면 이 땡기네요 그리고 쫄면과 비빔면 옆에는 항상 고기가 있어요 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쫄면과 비빔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고기와 함께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제 얘기 들어주고 저랑 놀아줘서 고마워요 안녕 잘 자요 여러분 바이요 좋아요 안녕 바이바이 끌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